숱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시간이 섬과 섬 사이로 흐릅니다. 천여개의 섬들이 보석처럼 바다를 쏘놓고 풍요의 바다에는 생명의 기운과 진한 삶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박한 이야기가 파도처럼 밀려드는 곳 전남 신안입니다. 서남쪽 다도해를 마주하는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신안으로 가는 길목인데요. 신안은 군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죠. 새벽부터 여객선에 오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요. 신안하면 떠오르는 흑산도로 가는 배도 바로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신안에는 무려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이름을 얻게 됐는데요. 신안은 천사섬이라고 되어있다. 이야 여기가 섬이 하도 많으니까 천사섬 섬이 1,004개 정도가 되니까 천사섬이라고 그러는구나. 1,004개 정도 많다. 이야 진짜 섬 많다. 이름부터 아름다운 천사섬. 과연 어떤 풍경들을 품고 있을지 기대가 컸는데요. 목포에서 출발한 지 2시간. 크고 작은 바위섬들 너머로 흑산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흑산도 전체를 둘러보려면 항구에서 다시 유람선을 타야 했습니다. 섬 전체가 산이라서 차가 다니기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흑산 일주도로가 완공되면서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게 됐죠. 여기 흑산도는 길이 직선 도로가 없구나. 그래서 매번 길마다 다른 풍경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1984년 공사를 시작해 무려 27년 만에 완공된 흑산 일주도로. 험한 능선을 따라 길을 내다보니 이렇게 굴곡이 심한 구간도 많았는데요. 흑산항에서 상나봉 전망대로 이어지는 이 도로는 용이 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용고개라고 불립니다. 열두 굽이 고갯길을 오르니 그림 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용고개도 아름다운 풍경에 한몫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야, 여기서 보니까 진짜 이 꼬불꼬불한 길을 다 올라온 거네. 이야, 정말 길도 이쁘고. 여기가 해발 한 230 정도 된다는데. 다른 산 230 몇 년 별로 볼 게 없는데 여기는. 와, 앞이 뻥 뚫려서 섬 전체가 눈에 그냥 확 들어오네. 아, 멋지다. 웬만한 높은 산 정상보다 훨씬 멋있네. 다도에의 절경을 품은 흑산도. 섬 전체를 뒤덮은 울창한 상록수림 덕분에 부르다 못해 검푸르게 보인다고 해서 흑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일찌감치 꽃망울을 터뜨린 동백꽃이 한겨울 시리도록 푸른 흑산도의 풍경을 더욱 빛내주고 있었습니다. 상라봉 전망대에는 흑산도 아가씨의 눈물도 서려있습니다. 그 유명한 노래가 바로 여기 시작됐구나. 아득하게 먼 육지를 그리다 가슴이 검게 타버렸다는 흑산도 아가씨. 1960년대 흑산도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조기 파시가 열렸습니다. 하루에 2천여 척의 배가 들어올 정도였다는데요. 당시 항구의 풍경은 웬만한 도시의 번화가 못지않았죠. 배 사람들을 상대로 한 술집이며 다방이 늘어나고 무려 4,500명이나 되는 아가씨들이 일자리를 찾아 흑산도로 들어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머나무 섬까지 와야 했던 흑산도 아가씨들. 외롭게 서 있는 노래 비해서 그들의 애환이 느껴집니다. 상나봉을 넘으면 산허리 절벽을 따라 아찔한 해안도로가 이어집니다. 바다와 얼굴을 맞댄 채 달리는 해안도로는 배를 타고 보는 것과는 또 다른 흑산도의 절경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위에 뚫린 구멍이 한반도를 닮았다는 지도바위입니다. 자연의 힘만으로 저런 모양이 만들어졌다니 참 신기하죠. 섬을 반 바퀴 돌아오니 작은 폭우와 마을이 보입니다. 흑산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촌이라는 사리마을입니다. 포근한 느낌이 드네 동네에 들어오니까. 이야, 멸치인가? 이야, 멸치를 많이 흘려놨네.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국물을 낼 때도 밥반찬으로도 금아닌 멸치. 멸치가 제일 맛있을 때라는 12월. 사리마을 앞바다에선 멸치잡이가 한창이었는데요. 마침 조읍에 나서는 배가 있어 얼른 올라탔습니다. 한겨울 고기잡이는 파도 그리고 바람과의 싸움입니다. 아늑했던 폭우와 달리 매서운 바닷바람에 금세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와, 바닷바람이 차게 차다. 바다형은 통보가 완전히 틀리네. 그렇게 30여 분을 달린 끝에 마침내 배가 멈춥니다. 멸치잡이는 대개 낭장망이라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물살이 빠른 곳에 미리 그물을 쳐놨다가 걸려던 멸치를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기록적인 한파와 강풍 때문에 일주일 만에 조읍에 나섰다는 어부들. 그 기다림에 보답이라도 하듯 그물에서 은띳 멸치가 한가득 쏟아져 나옵니다. 오, 이야, 신선하다. 와, 이야. 가판을 가득 채워가는 멸치들을 보니 지켜보는 제 마음이 다 뿌듯해집니다. 와, 우와. 이야, 진짜 많다. 이야, 살아있는 멸치는 또 처음 보네. 이렇게 타닥타닥대는구나. 말린 것과 완전히 틀이다. 색깔이 한참 깜짝이는 진짜 이뻐요. 멸치 보니까 이게 크기가 둥근한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게. 우리 실멸치 같은 작은 것도 있는데 이게 원래 다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네, 이제 다신멜도 잡히고, 개멜, 중멜 다 멜이 틀려요. 물이 좀 이제 쉬게 가면 멜이 좀 굳게 들고, 물이 이제 야각에 가면은 이제 가름이 좀 굳게 들고. 물이 씨고 약한 게 무슨 했냐? 이제 우리 이제 우리가 물때가 있어요, 달력에 보면. 한 물, 두 물, 세 물 해갖고, 한 일곱, 여덟 아홉 물, 그때가 물이 제일 쉬게 가잖아요. 아, 물이 쉬게 갔다? 네, 물이 쉬게 갔을 때 그때가 이제 좀 굳은 멜이 잡히고. 굳은 멜이 잡히고? 네, 물이 안 갈 때는 좀 장멜 잡히고. 한 시간 남짓 조업을 마친 배가 폭우로 돌아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바람도 잦아들었는데요. 이게 제일 많다. 여기 들어오니까 봄이네요, 봄. 감사합니다. 잡아온 멸치는 곧바로 건조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 방법이 좀 색다릅니다. 그냥 말리는 것이 아니라 끓는 물에 한번 삶아낸 다음 말리는 거죠.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들고 나오자마자 그럼 바로 삶아야 되네요? 네, 이제 배가 안 쓰거든요. 저는 우리 먹는 멸치가 그냥, 그냥 삶은 거 말린 건 줄 알았어요, 안 삶고. 아, 다 삶았어. 아, 한번 삶는구나. 그냥 햇빛에 말려가지고. 햇빛에 말려요? 네, 저거에 넣어가지고. 아, 넣어갖고? 날씨가 안 좋으면 팔이 반 더 말리고 햇빛 나기도 했어요. 그렇구나. 나는 멸치 이렇게 삶아서 말리는 것도 처음 알았네. 옅은 소금물에 삶아내면 육질이 단단해져서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고 비린맛도 없어진다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멸치는 논 한 평 없는 섬마을에서 쌀이 되고 자식 농사 밑천이 되어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멸치 말리셔가지고 다 장게 보내신 거예요? 멸치?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도 장게를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도 장게를 가고. 그래서 다 갔지. 뭐 친남매여, 나는. 친남매를 다 멸치 잡아서 키우신 거예요? 멸치 잡아서 친남매 키웠나요? 멸치 말린다여. 오만 팔도 다 돼. 미역도 하고 해서 우리 자식들 다. 네, 별초기도 하고 그래. 흑산도 앞바다로 다벅이 살리셨네? 응, 그렇지. 흑산도 아가씨가. 흑산도 아가씨네. 그렇지. 우리가 흑산도 아가씨지 그러면. 그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그러면 흑산도 아가씨. 외딴 섬 흑산도의 작은 어촌. 너른 들판은 구경도 할 수 없고 농지라고 해봐야 손바닥만한 밭이 좀 부인 사리마을 주민들에게 바다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겨운에 먹을 생선을 말리는 것도 어부로 생계를 이어가는 마을에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흑산도 그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이라 사시사철 다양한 물고기들이 잡히고 있는데요. 이미 200년 전에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또 무슨 서원 같기도 하고 서당 같기도 하고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곳이 바로 2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소남 정약전 선생이 유배를 오셔가지고 복성제라는 서당을 만들어서 후학을 양성하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 227종의 어류나 수산자원 그런 걸 모두 채집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자산업업 아니겠습니까? 네, 자산업업 알고 있지. 그래서 이곳이 청정해역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수산자원이 풍부하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정약전 선생님이 유배를 오셔서 그럴 곳이 이곳이에요? 그렇죠. 쾌속선을 타고도 2시간이나 걸리는 바다의 오지 흑산도. 14년간 유배 생활을 한 정약전을 비롯해 무려 300여 명이 흑산도에 유배됐다고 하는데요. 바다에 갇히고 담장에 갇혀 하늘만 바라봐야 했던 그 심정이 얼마나 막막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정약전이 자산업업에서 흑산이라는 지명 대신 자산이라는 지명을 쓴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정약전 선생님께서 쓰신 자산업업라는 아주 대단한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흑산업업이 아니라 자산업업가 되나요? 뜻은 같습니다. 거물 흑자나 거물 현자나. 유배로 오셔서 거물 흑자를 쓰면 얼마나 어둡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문헌으로 봐도 거물 현자를 써서 현산업업 아니면 또 자산업업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당신 스스로가 이제 그런 흑자를 쓰면 너무 안 그래도 우울한데 다 우울해지니까. 아,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구나. 자산업업에는 다양한 어류가 등장하는데 그중에는 흑산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어류도 있습니다. 술독이 풀리고 장까지 깨끗해진다는 물고기. 과연 무엇일까요? 망망대해 닻을 내린 어부가 바다에서 뭔가 열심히 끌어올립니다. 미끼를 쓰지 않고 낚싯줄에 달린 바늘만으로 물고기를 낚는 주낙입니다. 이런 바늘 수천 개를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뿌려두었다가 건져 올리는 방식이죠. 주낙을 끌어올리는 어부들의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한참을 당긴 끝에 올라온 건 흑산도의 명물 홍어입니다. 흑산도가 홍어산지로 유명해진 이유는 9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산란을 하기 위해 연평도로 올라가는 홍어들이 흑산도 근해를 거쳐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선들이 그렇듯이 홍어도 산란기가 되면 살이 오르고 육질이 부드러워져 최상의 맛을 내는데요. 그중에서도 11월에서 12월 사이. 바로 지금이 홍어가 가장 맛있을 때라고 합니다. 홍어하면 역시 코끝이 알싸해지는 곰삭은 맛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동력선이 없던 시절 흑산도 해역에서 잡은 홍어를 백길로 산할씩 걸리던 나주 영산포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삭힌 홍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옛날에 배에 얼음 공장도 없고 아주 옛날에 그랬을 때 홍어를 간 안에 넣어놓으면 그게 삭혀졌다고 삭혀졌어. 그래서 삭힌 홍어. 그래도 이런 홍어를 더 홍어를 먹으면 탈이 안 났어. 탈이. 그러니까 이건 삭혀서 먹는 홍어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알게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거지. 삭힌 홍어가. 밤이 깊도록 작업은 계속됩니다. 한 번 홍어 잡이를 나가면 뿌려둔 주낙을 거두며 사나을씩 바다에 머무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바다에 오래 머문다고 해서 무한정 홍어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족 보호를 위해 홍어 잡이 배와 어획량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때 20여 척에 달했던 흑산도 홍어 잡이 배도 지금은 7척만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하루도 이제 마무리에 접어듭니다. 이미 주낙에 걸려있는 홍어를 잡는 일이 뭐 그리 어려울까 싶지만 한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밤새도록 계속되는 작업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밤샘 작업을 마친 선원들이 겨우 한숨을 돌립니다. 한 번 주낙을 걷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제때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렇게 3일간의 조업을 마친 배는 만선의 기쁨을 안고 항구로 돌아갑니다. 흑산도 홍어는 흑산항에 있는 수협 위판장에서만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홍어라고 해서 다 같은 홍어가 아니라는데요. 어부들이 최고로 치는 것은 크기, 맛, 가격 면에서 소컷보다 월등한 암컷입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암수를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흑산도 홍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 이력재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바코드에 홍어의 무게와 암수, 생산 일자 등에 정보를 넣어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 흑산도 홍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거겠죠. 가격이 이거는 숯가스, 암컷의 3분의 1 가격을 보시면 돼요. 숯가스 한 마리가. 홍어의 본고장답게 흑산항 부도에는 홍어 도매상과 음식점들이 즐비합니다. 공기가 진짜 좋다. 흑산도라 홍어집들이 저거구나. 항구에 있는 식당만 40여 개로 가는데. 그 앞을 지나는 것만으로도 벌써 코끝이 찡한 게 홍어 특유의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항구 바로 뒤쪽에 자리 잡은 내리마을. 마을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한 소리가 발길을 당기는데요. 무슨 잔치하시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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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무슨 날이세요? 왜 이렇게 다 모여 계세요? 오늘 홍어 파타요. 네, 우리 오늘 출엄이에요. 출엄이. 출엄이요? 네. 출엄이가 뭐예요? 아니 모여서 동네끼리. 아, 다 같이 모여서? 이야, 어머니.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흑산도 홍어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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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야, 홍어가 진짜 싱싱해 보이네요. 네. 여기서 막 다 같이 내보니까. 막 나온 거 바로 그냥 회떼서 먹는 거예요? 네, 네. 안 삭이고? 네. 여름은 살아갖고 있어요. 살아갖고 그대로 먹게 돼요? 네, 네. 먹어봐도 되죠? 먹어, 먹어. 흑산도의 상징 홍어회인데요. 저는 홍어 안 삭힌 거를 처음 먹어봤어요. 일단 냄새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냄새가 전혀 안 나네. 네, 싱싱하게. 완전 싱싱한 홍어회다.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많이 삭혀졌구만. 많이 삭히면 전혀 안 나요. 그냥 생선을 갖다. 가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산지인 흑산도에서도 홍어는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처럼 특별한 날에만 먹던 홍어의 맛은 깊고 지난 추억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우리 엄마가 항아리에 담아서 옛날에는 이제 뭐랄까. 집. 집. 방 말고 또 마루. 마리. 마리. 거기다가 이렇게 덮어놨다가 가서 꺼내다가 썰어서 보리밥하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아주. 맛있겠다. 네, 그렇게 맛나 아주 진짜로. 그리고 좀 무르라고. 삭히려고 오가리에 담아놨다가 그걸 썰면 코가 후웅 하려 하면서. 흑산면에는 또 하나의 보석 같은 섬이 있습니다. 바로 홍도입니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홍도. 추운 날씨에도 홍도의 비경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 꽤 많았습니다. 선착장에 내리면 지중해의 어느 마을을 보는 것처럼 이국적인 풍경이 먼저 눈길을 끄는데요. 홍도의 아름다운 풍경은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국내 100대 여행지 가운데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도의 진면목은 배를 타고 나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면 이른바 홍도십경이라고 하는 홍도해안의 절경들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남문바입니다. 고깃배가 이곳을 지나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해서 어부들 사이에서는 행운의 문이라고도 불립니다. 홍도는 섬 전체가 이렇게 홍갈색을 띈 규암질의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석양이 들이오면 더욱 붉게 보인다고 해서 홍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신비로운 색감의 기암괴석들이 빚어내는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유람선을 타고 가다 보면 뜻밖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홍도우민들이 갓 잡은 생선을 즉석에서 회로 만들어 파는 건데요. 청정해역에서 잡아 올린 생선이라 그런지 더 싱싱해 보입니다. 해녀들이 딴 자연산 전복도 있었는데요. 밀려드는 주문에 어부의 손놀림이 더 빨라집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갑판에 나와서 기다리는 관광객들이 꽤 많았는데요. 홍도의 절경을 보면서 신선한 바다의 맛까지 음미할 수 있어서 인기입니다.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오니 절벽 아래 작은 동굴이 보입니다. 홍어잡이 배들이 풍랑을 만나면 이 안으로 대피했다고 해서 홍어굴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작은 어선 하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안이 꽤 넓습니다. 홍도에는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생긴 이런 해식 동굴이 220여 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긴 세월 모진 파도를 맞으며 제사를 깎아낸 바위들. 시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풍경이 신비롭기만 합니다. 홍도의 주민수는 5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 중 40여 명이 이구 마을에 살고 있죠. 주민들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인데요. 바다에 나갈 엄두조차 나지 않는 한겨울. 홍어잡이 주낙을 푸는 일은 마을 어르신들의 유일한 소일거리입니다. 주낙통 하나에는 바늘이 450개나 들어가는데요. 배에서 주낙을 뿌릴 때 걸리는 것이 없도록 바늘을 순서대로 꽂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구 마을은 홍도 안에서도 오지로 통합니다. 배를 타고 섬을 반 바퀴 돌아 일구 마을까지 가야만 묻으러 가는 쾌속선을 탈 수 있는데요. 삶의 거리감은 그보다 몇 배는 더 멀었습니다. 고향이 어디 있어요? 흑산도예요. 흑산도 어떻게 이쪽으로 오게 되셨어요? 충매했지. 들어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그때는 원망했지. 왜요? 왜요? 이렇게 섬있게 똑들어져서. 쿨한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때는 상구선이라고 배가 있었어요. 여기서 뭐 흑산도 얼마나 멋져서 가고. 이런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신발 같은 것도 붙여서. 붙여서 하다가 소지품 같은 것도. 소지품 같은 것도 사하고.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추억일 뿐이라는 어르신들. 덤덤하게 털어놓는 지난 세월 유로. 또 한 번의 겨울이 무심히 흘러갑니다. 무태소와 마찬가지로 섬에서도 겨울 채비는 김장이며 장 담그는 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장 담그는 방식은 좀 특이합니다. 메주를 띄우지 않고 삶아서 빻은 콩을 묵은 된장과 섞어서 만드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다르지만 된장독에 들이는 정성만큼은 똑같습니다. 된장 하나만 잘 만들어도 2년 내내 밥상 걱정을 던다는 말도 있죠. 여기서도 된장국을 많이 먹죠. 해초 뜯어다가 해초로 된장국도 많이 해 먹고. 밭에 나물 같은 거 그런 것도 된장국 많이 먹고. 된장을 많이 먹죠. 전부 어디 홍어, 지금 닦는 홍어 액국을 끓여도 된장이 들어가야 되고. 된장은 어디 안 들어간 음식에 다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에 넣은 된장은 그대로 1년을 숙성시켜야 먹을 수 있습니다. 항아리 안에 가득한 된장 덕에 수산한 겨울에도 밥상에는 나스하고 고소한 향기가 가득할 겁니다. 바다에서는 아무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람과 파도만이 그날그날의 삶을 결정하죠. 섬과 섬 사이로 흐르는 바다는 때로 백길을 막고 삶을 단절시키지만 더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외로워서 더 아름다운 섬. 홍도의 겨울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신안은 1,004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중 유인도는 72개, 4만 4천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천여 개의 섬들 가운데 차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섯 군데뿐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죠. 신안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인 임자도. 섬 북쪽의 전장포는 국내 3대 새우젓 산지 중 한 곳입니다. 전국에서 유통되는 새우젓의 60%가 이곳에서 나는데요. 수협 위판장이 16교가 놓인 송도로 옮겨가면서 새우배들로 그득했던 폭우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새우잡이는 여전히 전장포 주민들의 삶의 원천입니다. 새우배가 들어오면 잡고기를 걸러내는 새우치기를 합니다. 물통에서 몇 번 흔들었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새우만 걸러져 나옵니다. 사투리로 북새우라고 부르는 굵은 새우는 겨울철에 잡히는 굵은 김장용 새우입니다. 광주나 마산에서 특히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굵은 새우처럼 알이 굵은 새우들은 새우치기만으로도 이물질과 잡고기를 대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새우들은 새우치기를 하면 걸음통의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분류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생새우의 생명은 신선도이기 때문에 신속한 작업이 필수입니다. 제대로 골라내는 걸까 싶을 정도로 빠른 손놀림이 새우잡이로 보낸 어부들의 시간을 짐작하게 합니다. 분류를 마친 새우는 배에서 바로 포장을 해서 초라하는데요. 하얀색의 동백화는 겨울철 김장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새우입니다. 이제 이 싱싱한 새우들을 전국의 식탁으로 배송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임자도의 작은 포구였던 전장포가 국내 최대의 새우산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새우산을 시작했던 데가 여기거든. 원조예요. 여기가. 그 후로도 몇십 년 동안은 여기서만 새우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를 가면 이 마을 전체가, 마을 전체가 모래요. 모래, 하얀 백모래. 바다도 지금 벌도 보이지만 이 마을, 뒷마을에 가면은 백사장이 하얀 간쪽 아니면은 하얀 백사장 모래가 풀등이라고 그래, 풀등. 그게 몇 킬로씩 된 것이 몇 겸으로 있어. 새우가 산란 채가 모래거든. 모래에서 산란, 서식이 모래에서. 모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새우가 많이 안 가봐요. 전장포 새우는 대부분 젓갈 상태로 유통됩니다. 지금이야 집집마다 냉장시설이 있지만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토굴에 새우젓을 저장했는데요. 1970년에 판 토굴 4개 중 2개는 지금도 새우젓 저장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잘 숙성된 새우젓이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편리한 냉장고를 놔두고 왜 굳이 산소까지 와서 새우젓을 저장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잘 숙성된 새우젓은 음식의 맛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도 김치는 새우젓의 상태에 따라 그 맛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굴에 안 넣고 막 잡아다 파는 젓은 소금의 숙성이 아직 안 돼서 조금 씁쓰름하면서 아무 맛이 안 나요. 김치를 담아도. 그런데 이 굴에다 숙성을 시켜서 김치를 담으면 이 젓으로 김치를 담으면 고소한 맛이 나면서 짐찍이 이 전라도의 특별한 그 특이한 맛이 나와요. 남도에는 겨울이 늦게 찾아옵니다. 겨울 체비의 시작인 김장도 다른 지역보다 한 달 가까이 늦게 시작하죠. 12월 중순 임자도 전장포에서는 집집마다 김장이 한창이었는데요. 발효 음식인 김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젓갈입니다. 대표적인 김장 젓갈이 새우젓인데 전장포에서는 오래전부터 새우젓과 함께 생새우를 갈아 넣어 김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새우가 많이 나는 곳이라지만 생새우를 넣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생새우를 넣으면 더 달콤하고 맛있어요. 김치가. 하나. 여기다. 이게 생새우가 한 거예요. 새우를 이렇게 갈아서요. 이 양념에다 그냥 버무려.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임자도의 임자는 들깨의 한자식 표현입니다. 모래숨이라 들깨 농사가 잘 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시집 온 지가 32년 돼가지고요. 근데 처음에 오니까 물도 썩을 썩을 하고 밥도 썩을 썩을 하고 김치도 썩을 해서 못생겼잖아요. 물고 있다가 물도 짜서 못 먹고 사이다로 먹고 살았어요. 처음에 와서. 사이다나 콜라. 음료수. 근데 방도 썩을 썩을. 어디든지 모래가 풍풍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도로에 세면도 해놓고 해서 안 보이는데 온 태가 모래라니까요. 그리고 바람 불면 눈썹에 모래가 다 붙어있고 있어. 머리에 하얗게. 아가씨가 태어나서 시집 갈 때까지 모래를 썩을 가운 먹어야 시집 간다고 옛날 말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여기 천지가 전자국 천지가 모래사장이라. 이거 어떻게 양념 닥쳐라고. 자, 이제 완성된 김치를 맛볼 차례인데요. 오늘 김장 김치가 어쩐가 간 보시오. 내가, 나는 짜게 먹을 게 간 모르는데. 아니, 짤짤해요. 아니, 쌩새비를 많이 넣어서 그런가. 맛있어. 맛있구먼. 아가정이색 갈 때. 아무데도 쓸모없을 것 같던 임자도의 모래는 새우를 살찌우고 새우는 임자도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왔습니다. 그런데 모래가 키워낸 건 새우만이 아닙니다. 그때서는 수수가 끝나 논밭이 황량해지는 겨울. 전장포 마을의 밭은 계절을 잊은 듯 푸른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밭에서 자라는 건 바로 대파입니다. 임자도는 전국 2대 대파 산지 중 한 곳입니다. 대파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모래 덕분이라는데요. 소화기 한창인 대파밭. 그런데 힘 하나 안 들이고 양손으로 대파를 쑥쑥 뽑아내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보통 육지의 파박과 다른 곱고 성긴 모래요기라서 가능한 일인데요. 파 자체가 굵고 튼실한 데다 연백부, 즉 뿌리 쪽의 하얀 부분이 유난히 길고 굵은 것도 임자도 대파의 특징입니다. 연백부가 길고 굵을수록 상품 가치도 높은데요. 진흙에 비해 쌓아 올리기 쉬운 모래로 바디랑의 북을 충분히 올려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뽑기도 좋고 흙이 너무 바람이 불고 그러면 흙이 바람이 날리거든요. 모래땅이기 때문에 너무 땅이 부드럽고 걸어나서 차근차근 흙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연백부가 30cm, 30cm 길거든요. 그래서 가락동 시장에서도 임자도 대파하고 그러면 최고의 느낌이 들 정도로 모래땅이 그전에 천두꿀이 모래땅이었지만 지금은 최고의 효자 어떤 부분이 모래땅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초록으로 가닥한 대파밭의 풍경은 추수를 앞둔 황금 들력만큼이나 나사롭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황무지나 다름없던 모래섬을 풍요로운 생명의 섬으로 일고 낸 임자도 사람들. 한겨울 임자도 대파밭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익어갑니다. 바다가 외롭고 적막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곳에 섬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포에서 배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하이도. 해안에는 평화를 지켜준다는 아주 특별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야 바다도 멋있고. 이야 이 바위는 굉장히 특이하네. 사람 얼굴 코가 나와 있고 입이 있고.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이야 큰 사자가 먹이를 앞두고 딱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 같기도 하고. 아마 신안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그런 바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큰 바위 얼굴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하이도. 대리마을에는 하얗게 겨울이 내려앉아 있는데요. 딱 시골 마을길이네. 마을 입구에 고풍스러운 이발광과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늘어선 골목. 어린 시절 고향집의 풍경이 떠올라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마을에선 자급자족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술도 그 중 하나였죠. 어머니 뭘 그렇게 열심히 빻고 계세요. 막걸리 하려고 누룩 벗고 있어. 아 이게 누룩이에요? 네. 누룩이 이렇게 생겼구나. 무슨 막걸리요? 인동초 막걸리. 인동초 막걸리. 제가 잠깐 해드릴까요? 이거 됐습니다. 전달을 맞춰야죠. 진짜. 절구질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는데요. 콩콩 나와. 이끼고 있어. 보시죠. 배를 이어 인동주를 빚어온 제갈향덕 할머니. 일반 막걸리와 다른 점은 술을 빚는 물이었는데요. 야 이거 호박이죠 어머니? 네 호박. 호박이 너무 이쁘게 이렇게. 이거 인동초. 아 이게 인동초고? 네.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여기 지금 뭐 끓여 놓으신 거예요? 인동초 삶아놨어요. 인동초를 삶았어요? 네. 우와. 진짜 찔하겠다. 이 정도로 끓이면. 아. 여기다 이제. 약초 이것저것 넣어서. 인동초같이 원료고. 산사도 넣고. 아 다른 약초도 들어가고. 산초를 넣고. 향이 되게 좋네요. 음. 향이 좋아. 먹어봐도 돼요? 우와 맛있다. 어? 오. 되게. 닮아서 맛있네. 한번 먹어면 정의 없을게요. 두 번. 쌉싸래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아주 독특했는데요. 맛있죠? 음. 네. 아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막걸리 만들어 놓으면 더 맛있겠다. 인동초는 못해요. 몸이 따뜻하고. 아 그래요? 특히 겨울에는. 음. 인동초 물고와 누룩이 준비되면 밑준비가 끝납니다. 그 다음엔. 밀과 보리를 빻아 넣은 누룩과. 방금 지은 고도밥을 잘 버무려줍니다. 여기에 인동초 달인물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무태나가기 힘들었던 시절 빚어 마시던 인동주. 하지만 법으로 금지된 밀주이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 마을에 그럼 전부 다 인동주를 다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막걸리 다 인동주를 만들어 먹음식으로. 집에서? 어. 밀주 조사 오면. 술동이고 나락론 속에다 꿈치고. 아. 아 그때는 술 만드는 게 불법이니까. 네. 그럼 불법도 없고. 집에서 다 농사진. 쌀 보리로. 그때는 쌀 나 있을 것 같은데. 아 쌀이 없어서 보리로? 보리로. 오. 그럼 이걸 읽고 가서 농사에 숨겨놓는다. 농에다 숨겨놓으면 동네 청년들이 밤에 퍼다 무거운 겁니다. 술도둑이네. 술도둑이네. 색깔이 곱다. 이렇게. 이렇게 비벼야 해 술은. 이렇게 하면. 잘 떠. 네. 항아리에 누룩 반죽을 다져넣고 인동초 달인 물을 부은 후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발효시키면 술이 완성됩니다. 뽀얀 일반 막걸리와는 달리 갈색이 나는 인동주. 그윽한 향이 지방 가득 퍼지는데요. 잘 익은 막걸리 한 잔. 안 마셔보면 서운하겠죠. 야 맛이 엄청 깊네요. 막걸리 맛하고. 월매야지만 안주 한번 먹어. 음. 막걸리가 맛이 너무 맛이 나요. 인동초가 또. 그래서 인동초가 또. 음. 음. 하이도에서 옛날부터 빚어 마시던 막걸리에 인동주라는 이름이 붙은 건 1997년 무렵입니다. 그해 겨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기념해 그의 호처럼 쓰이던 인동초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건데요. 김 전 대통령은 하이도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모든 역사가 여기다 있구나. 1999년에 복원된 생가인 굴곡 많은 현대사를 관통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김 전 대통령은 12살 때 목포로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이곳에서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유난히 수줍고 말수가 적었던 섬소년. 6년의 감옥 생활, 10년간의 망명, 납치와 테러 등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그의 50년 정치 인생은 한겨울에도 넝쿨이 말라 죽지 않고 봄에 다시 싹을 틔우는 인동초를 닮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사실은 고향 방문을 못하셨어요. 고향을 못하셨구나. 너무 큰 정치 하시느라 마을 정치를 못하셨어요.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에 사실은 3, 4개월 전에 여기를 직접 다녀가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 집이 생각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생각나시겠죠. 어릴 때. 어릴 때 추억이 있었는지 눈물이 글썽하셔가지고 가시던 모습이 진짜 눈에 선하네요. 아 그러셨구나. 2009년 봄 고향을 찾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영면했습니다. 하이도 주민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얼굴이라고 믿고 있는 큰 바위 얼굴. 그 믿음 속에는 신안의 작은 섬. 하이도에서 피어난 인동초의 정신과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외딴 섬 마을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쉽게 바뀌지 않죠. 섬에서는 보기 힘든 여름 평양 한가운데 자리 잡은 비금도 내올리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입니다. 마을엔 수백 년 전부터 해풍을 막기 위해 설치한 돌담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돌담을 둘러싼 풍경들이 참 정겹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잊은 것 같은 풍경은 돌담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겨울을 봄으로 착각하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시금치였습니다. 농안기에 접어든지 오래인 연어 농촌과 달리 내 원리에서는 요즘이 제일 바쁠 때라고 하는데요. 너른 밭에선 시금치 수확이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 계신 거예요? 비금삼초 따고 있어. 비금삼초요? 네. 이게 비금삼초예요? 네. 비금삼초요. 일반 시금치와는 다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섬초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하우스에서도 아니고 한겨울 눈 내린 밭에서 이렇게 싱싱하고 풍성한 시금치가 자란다는 게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바다예요. 맨 둘러서 다 바다. 그러니까 완전 해풍도 맞고 눈비 다 맞고 자라니까 맛이 더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나무를 해서 먹어보면 달아요. 그리고 세척해서 놔두면 10일 가도 이대로 있어요. 한 15일까지도 일하고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지금 방금 한검매약으로. 딴검매약으로. 그러니까 여기 시금치로 알아줘요.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수확하는 비금삼초. 다른 지역에서는 시금치가 많이 나지 않는 철인데다 하우스 재배가 아닌 노지 시금치이기 때문에 제값을 봤습니다. 큰 소독 올릴만한 것이 없는 섬마을 주민들에겐 시금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금치인 셈인데요. 트럭에 가득 실린 시금치들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풍성해지는 같습니다. 소확한 시금치는 바로 다듬어서 다음날 새벽 출하를 하는데요. 늘 밥상에 오르는 흔하디 흔한 채소지만 매올리 사람들에게 시금치는 오늘을 있게 해준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실에는 이것밖에 안 나요. 그랑께 이것을 해갖고. 아들 또 갤쳐서 다 도시로 나가서 살고. 살고 도시로 나가서. 하루 종일 마을로 밭으로 다니며 시장하던 참이었는데 매 마침 새참이 나옵니다. 섬초로 만든 소박한 음식들.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기다리는 섬 마을 사람들의 바람도 소박하기만 합니다. 이게 그대로 고추우니까 씹는 맛이 아삭아삭이 맛있네요. 이거 맛있네요. 단맛이 나네 단맛이. 어머님 올해 지금 한해 다 지르가는데 올해 어떠셨어요? 올해는? 올해는 태풍 때문에 별로 좋은 일은 많이 없었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고. 올해는 농사는 별로 못했으니까 내년에 태풍이 되면 좋겠죠. 우리 손짓들도 이제 다 작았고 한국에 어울리게. 여기서 이제 다 내겄어.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자식들만 건강하게 잘 있으면 된다 손주들하고. 저마다 가슴에 작은 소망들을 품고 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내월리 마을에서 서쪽으로 큰 고개 하나를 넘으면 신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한 곳이라는 한우넘 해변을 만나게 됩니다. 이야 정말 경치 좋다. 해안선이 하트 모양이어서 하트 해변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진짜 바다가 하트 모양으로 생겼구나. 이렇게 이렇게. 한우넘은 하늘 너머에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하늘을 이고 바다를 품고 선 아름다운 해변의 선이 마음까지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느껴진다는 신안에서 일모를 보니까 참 다사다난했던 올해 한 해가 생각이 납니다. 힘들었던 일 다 저 지난해하고 같이 보내시고 이 신안의 자연의 맑은 기후를 받아서 내년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겪어내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신안의 바다에서 저는 다시 희망을 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하루itan 강화와 함께. 하루.